아 아 뭐해 여기서 아니 아니 내릴 거 없어 그대여 안 걱정하지 말아 우리 약은 거기도 팔어 신림동에 약국 있어 그대의 아픈 기억들 یہ 안 나와 그 거부마 그대의 아픈 기억들 나 얼마 안 해. 그건 나. 학생 집장서가 500원짜리 사서 먹지 말고 고기라도 한 번씩 사서 먹어. 가야. 뒤엎자. 아빠 먼저 가. 아이 가시네. 얼른 먼저 가란께. 그런 의미가 있죠. 빨리 가. 둘이 다 함께. 노래하며. 아이고 가야. 뭔 일 있으면 전화해야. 그래야. 아. 아. 다 잊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다